수강생 유치를 잘하고 싶다. 그 다음에, 전화로 의료여 오는 수강생을 수업받으러 오도록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배우고 싶다. 문의는 제게 오는데 수강은 본사로 하러 가네요. 요리학원? 요리학원 하세요? 네. 자, 처음 전화 와서 첫 마디가 뭔가요, 보통? 거기 얼만가요? 이런 거 물어보나요? 뭐부터 물어보나요? 금액은 마지막에 물어보고 예예. 저는 좀 특수 분야예요. 요리만 요리 많이. 그러다 보니 금액은 나중에 물어보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. 네. 그 다음에 몇 번 가야 되냐. 한 달에 몇 번, 몇 시간, 몇 가지 가르쳐주냐. 이런 식으로 질문이죠. 자,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요, 아까? 첫 번째 질문이? 몇 가지를 가르쳐주세요. 저기요, 거기 요리학원이죠? 네. 몇 가지를 배울 수 있나요? 어, 과목마다 드립니다. 아, 그렇게 말씀하세요? 어, 저가 만약에 온다면 고객이 원하는 질문을 하지만 제가 원하는 정보를 좀 얻어냈으면 좋겠어요. 저는 보통 상담 전화가 오면 네, 네. 되게 급해요, 그분들은. 빠른 정보를 얻어내고 끌어몰래요, 그러거든. 그렇죠. 내가 원하는 정보도 필요하고 통화를 좀 더 하고 싶거든요. 그러면, 아, 요리를 배우고 싶어서 전화하시는 거예요. 아니면,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? 어떤 요리를 배우고 싶으신데요? 요리 배우신지 얼마나 되셨나요? 어, 이런 거. 이런 걸 물어봐요. 상대가 말을 좀 더 할 수 있게. 네, 네.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. 그래서 그들의 정보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아, 이러는 부분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화 상담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오시면 더 자세하게 시설도 보시고 요리라는 게 꼭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보셔야 되거든요. 어떤 정서에서 어떠한 장비로 하는지 이런 거, 뭐, 저희가 메뉴도 보시고 언제쯤 시간 되십니까? 오늘은 어떠시고 내일은 어떠시고 이렇게 두 개를 고르는 거예요. 네. 이날 어떠고 이날 어떠세요? 바쁘시면 그럼 며칠날 해서 5개 만들어요. 무조건. 전화로 다 간보거든요. 그래서 지가 판단을 해요. 그러니까 어떤 분은 대짜고짜 우리 스피치 학원 전화해서 얼마인가요? 물어봐요. 그럼 스피치 학원은 얼마예요?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? 아, 금액이 궁금하시군요. 어떤 일 하시는데요? 어떤 모촉 때문에 오신다 얘기하다가 계속 금액 물어보면 그래요. 아, 이게 백도요. 10만 원짜리 백이 있지만 명품 100만 원짜리 있듯이 백 살 때 가격 먼저 보지 않으시잖아요. 브랜드도 보고 디자인도 보시잖아요. 한번 방문하셔서 커리큘럼 보시고 또 강사진은 어떤지 또 본인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저희 학원비를 말씀드릴게요. 저희 학원이 일반 학원비보다는 좀 비쌉니다. 하지만 그냥 금액만 말씀하시면 말씀드리면 놀라서 안 오시더라고요. 오시면 말씀드릴게요. 끝까지 금액 얘기 안 하면 돼요. 궁금하면 뭐라 이거예요? 도대체. 그리고 충분히 다른 점을 얘기하고 다른 학원은 스피치만 가르치지만 저희는요. 영업이나 설득이나 세이드 쪽과 함께 홍보 영상까지 풀 패키지로 말해드려서 프로필도 찍어드리고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학원을 하니까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럼 대부분 와요. 또는 지금처럼 공개 특강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부담없이 오픈특강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강의 한번 듣고 오세요. 이런 식으로 오픈특강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날 오라고 하는 거예요. 그런 방법. 또는 유튜브나 어디다가 올려놓고 제가 전화 끊고 문자로 주소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. 저희 학원 소개 또는 뭐 이런 커리큘럼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는 동영상이니까 한번 보시고 오시면 좋아요. 하는 방법도 있고 네. 제가 학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예.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.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.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.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.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.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.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바로 다운됐죠.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.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.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.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.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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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